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2025학년도 손지호 포지션 모의고사 시즌1에 대한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실 모의고사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은 특별히 해드릴 게 없고 몇 회차 제공될 거고 문제가 좋냐 나쁘냐 당연히 문제는 좋은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고요. 3회차씩 2번 시즌1,2에 걸쳐서 총 6회차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.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시험지와 함께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처럼 활용할 수 있는 OMR카드 다 넣어드릴 거고 모든 문항 자세하게 해설지 수록해서 넣어드릴 거고요. 전문항 스마트코드 제공되고요. 전문항 해설강의 빠짐없이 진행할 거고 필요한 문제만 찾아볼 수 있게 인덱스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 난이도는요. 제가 조교들이랑 또 연구원들이랑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해봤는데 괜찮은 모의고사입니다. 적정한 수준의 아주 쉽지도 않고 아주 극악의 난이도도 아니고 적정 수준의 중상 수준의 난이도를 갖는 괜찮은 모의고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모의고사라는 것은 전범위가 나와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 번 전체 범위의 개념을 복습한다라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되고 내가 배웠던 예를 들면 제 수업을 PST를 들었었다면 PST에서 배웠던 문제풀이 툴을 한 번 연습해 본다. 이런 용도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모의고사는 가장 중요한 건 시간 배분이죠. 내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1, 2, 3 페이지를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데 어? 예기치 못하게 2페이지에서 한 문제에서 막혔다. 연력학에서 막혔다. 혹은 특상에서 막혔다. 뭐 이러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약했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이제 모의고사 한 회차 푸시고 다시 예전에 공부했던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그 빈 부분을 채워 넣으시고 모자랐던 부분을 채워 넣으시고 또 2회차 풀고 또 빈 부분 채워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서 시간 배분이라든가 내가 빈틈이 있었다. 내가 옛날엔 잘 알았었는데 까먹었다. 혹은 공식이 기억에서 지워졌다. 이런 것들 채워 넣는 그런 자료로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으로 간단하게 제 포지션 모의고사 시즌 1에 대한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. 저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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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